배구는 모든 날 모든 순간 그립습니다. 함께 항상 보고 싶은데 도로공사 홈경 있을 때 야재할 때 힘들고 피곤할 때 항상 보고 싶기 때문에 그리운 적이 없어요. 그냥 저녁 7시만 되면 밥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배구가 떠올라요. 밤낮으로 항상 보고 싶습니다. 시즌이 끝나면 많이 그립죠. 저는 비시즌에 보고 싶어요. 비시즌 중에는 배구를 못 보니까 비시즌 때 많이 보고 싶어요. 여름 되면 이제 많이 보고 싶고 가을 되면 이제 또 시즌 다가오니까 더 보고 싶어요. 다른 스포츠가 성행할 때 좀 보고 싶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. 스포츠 좋아하는 친구들이 막 직관 다니고 있으면 나도 배구 직관 가고 싶다 하면서 좀 그리워지는 것 같아요. 저는 비시즌이 배구가 가장 그리운데 대학 배구가 7, 8월에 지방대회 하거든요. 그다음에 코버컷까지 한 달 정도 시간이 비는데 그때가 가장 배구가 그립습니다. 봄 배구가 끝나고 다시 시즌이 다음 시즌이 시작하는 그 기간 참 그 기간이 배구가 가장 그리운 것 같아요. 봄 배구가 가장 그리운 것 같아요. 봄 배구가midt 한글자막 by 한효정